첫번째로 보여드릴 코디는 깔끔한 아이보리 골지 니트에 찰랑거리는 베이지 컬러 슬랙스를 매치해줬어요. 차분해보이고 성숙해보여서 오피스 룩이나 심플한 하객룩으로 추천드립니다. 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 두번째로 보여드릴 코디는 핑크 컬러 크롭룩으로 추천드립니다. 가디건에 시원한 린넨 밴딩 팬츠를 입어줬어요. 요즘 실내에서 에어컨 때문에 추우니까 이런 여름 긴팔 가디건으로 딱 입어주고 가을까지도 즐길 수 있는 가디건이랍니다. 세번째로 보여드릴 코디는 바로 편한데 꾸안꾸 느낌의 휴가 룩을 찾으신다! 하면은 바로바로 이 룩 추천드려요. 소라 컬러 골지 니트에 얇은 와이드 사부 팬츠, 쿨톤에게 찰떡인 컬러감과 편안함 착용감까지! 데일리 코디로 수성드립니다! 네번째로 보여드릴 코디는 사랑스러운 느낌의 프릴 블라우스와 와이드 슬랙스를 매치해줬어요. 진짜 깔끔의 대명사 같은 데일리 룩 아닌가요? 소매 밴딩 처리로 팔투 커버는 물론 뱃살 커버와 허리 라인을 살려줘서 만족스러운 블라우스였답니다. 요즘 행자시 인기템인 리온 틴트하고 여름 슬랙스까지! 시원하다! 다섯번째로 보여드릴 코디는 블랙과 차콜의 조합! 차가운 도시여자 같은 세이크한 매력을 가진 룩이에요. 블랙 니트와 엄청 편한 사부 슬랙스를 매치하셨고, 보부상들을 위한 그레이 컬러 에코백을 매치해줬답니다. 편하면서도 꾸안꾸 느낌이 요즘 날씨의 최고인거 아시죠? 여섯번째로 보여드릴 코디는 화사한 민트 코디예요. 러블리한 리본 블라우스에 시원한 민트 컬러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해줬어요. 여기에 또 깔맞춤으로 민트 컬러 에코백까지! 데이트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코디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복이들 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 안녕!